도둬버리고 하지만 튀죠 아깝다 인셉 사실 이거 하려고 노린거에요 저 이거 지면 죽을수도 있어요 인셉 잡아주고 사면서요 튀고 루즈볼 역시 사람이 간절해야돼 봐봐요 바로 MVP 스킬이랑 카드 한번 확인해볼게요 삼성 미성조줄 미성조줄에 1,2석 다케보험이 이정도 되면 거의 지가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집중훈련 아 예 뿌기님 들어가실게요 저 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속 스틸 3점 깔끔하게 3개 마땅 예 뿌기님 주무세요 오케이 이정도 하고 옙 다음에 또 찾아와주시는걸로 예 껐습니다 아 소위님 주무시게요 네 대단히 어 바로 만났네 아 마침 또 이제 아 기분탓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감옥각이잖아 한 번만 아니야 이길거야 다 이길거야 다 됐고 와 목숨 걸고 또 셔플에 지금 제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들어가죠 어 안 뜯겨? 이게? 조폐 없었구요 팅 나이스 파탭 들어주고 아이쿠까비 나이스 루즈볼 좋고 3점 튕기네요 까비 어 들어가? 쓰읍 여기 들어가네 아닙니다 집에 가습기 틀었대 하하하하하하 아우 좋구요 마치 루팡형을 보는 듯한 아쉽게 튕겼죠 아 이 튀네 오 나이스 파트에에에에에에에 아 어 들어가? 들어가네 기적의 무슨 무그리 꽃패대 루토젓은 과학 하지만 이제 프리키드는 다릅니다 어 뭐야 W 차도야? 어? 아니 W 차도인거 실홥니까? 나 우리 크로울한테 그냥 가차없이 차도가 갔네 어떻게x2 누가? 야, 야스오 같은 존재래 나 왜 어? 야스오는 필패잖아 하지만 프리키드는 아니라고 너 막 들어가죠? 아, 간지난다고? 아, 예 예에 아, 고급몰에 아, 스크린 서지마시지 아, 들어가네? 아, 나를 위한 차도야? 아, 덕분에 그냥 어, 경기 시작한지 얼마나 되진 거야? 아깝이 아, 안 뜯겨 왜? 예에 뭐 볼 걸 보여주네? 아, 예뻘, 교수님 실제로 가서 예, 그니까요 살찐 고양이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동물학대입니다 예? 애정을 담아서 어? 얼떨결에 팀워클레이 주웠다 요즘 화러가 그렇게 싱싱하다는 그룹이요 뚫어버리고 패스 찔러주고 스틸 두개 패스 찔러주고 동슛 들어갑니다 아아아 아, 나 이거 W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 당황해서 하지만 튀죠 아깝다 인셋 사실 이거 하려고 노린 거예요 일부러 낚인 겁니다 반반죽이래 다급적이면 살려주면 좋은데 다급적이면 살려주면 좋은데 다급적이면 살려주면 좋은데 튕기고 오까비 아, 안 뜯기네 튀고 커탭 좋고요 3점 들어갑니다 더블스코어 저거 한판 지면 사랑을 담아맞을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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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세인트님 살려주세요 저 이거 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2셋 잡아주고 어, 스크린 센스 좋고 나이스 위기는 없습니다 아, 이겨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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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나이스 16점차 딱 3회승 해줄게 3회승 어, 스티 5개 어 딱히 잡아주구 멍슛 이기는걸 떠나서 2위성 가급적이면 덜 잔인하게 죽을 수 있게 아, 들어가네 2점이네 괜찮아 uto 너무, 너무 늦었어 Aktual 바로 더블스코어 스틸erk 2개만 더하면 5대니와 6대니의 차이야? 아이고 튀죠? 깝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늦었다 띵원 인정 3점 튕기고 하지만 리바 가능하죠 그럼 또 노막 3점 들어가죠? 좋구요 굉장히 대승인데 이건 점수 바쁘다 아 진짜 회먹고 싶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3점 튕기고 루즈볼 12득 좀 많이 나긴 하지 방향이 뜯어주고 자 이제 스틸 하나만 더 하면 넣어주고 스틸 하나만 더 하면 트리플 7이에요 어 이거 살짝 하이라이트 각 아닙니까? 아악 아악 어 뭐야 이거 왜 트리플 7 인정 안해줘? 아깝이 이건 저항이죠 아깝이 테페스 쓰시네 왕 루즈볼 아잇 리바 잡아주고 캬 못하는 게였어요 캬 16득점 와 이건 레알 하이라이트 값이다 이건 인정? 포가가 이렇게 좋은 포지션입니다 들어가네 들어가네 아 포가 계정 필요하시면 아 계정을 아예 양도를 해주신다는 건가? 아 근데 이게 아이아이 뭐야 왜 떠? 공이 나이스 저저요 아깝이 오 들어가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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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난 잘했어 어떻게 더 잘해 아이 아깝 아깝이 와 와 탭 패스 신기한데 안 발리네 저항은 들어가죠 루즈볼 하나 더 잡았으면 깔끔한데 멍슛 들어갑니다 캬 캬 캬 캬 캬 캬 역시 사람이 간절해야돼 봐봐요 바로 MVP 캬 캬 캬 캬 캬 대승했습니다 대승 16득 7어시 1리바 7스틸 구루즈볼 캬 아이고 자리 지키자 아 오우 좋아 굿잭 기억 팍팍